오늘은 로즈잎차의 이점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. 로즈잎차는 장미식물의 열매로 만들 수 있는 천연 음료이다. 열매는 꽃잎 바로 아래에서 발견되는 식물의 둥근 부분이다. 이를 통해 사람들은 식물의 씨앗, 에센셜 오일, 약용 및 미용 목적의 추출물을 얻는다. 로즈잎의 주된 이점은 무엇일까? 이 열매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할까? 최근 몇 년간 연구원들은 로즈잎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연구를 수행했다.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 로즈잎이 일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.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자. 로즈잎차의 이점 로즈잎A가 로즈잎 로잎 로즈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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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